안녕하세요. 오만형 석바라야비 사령자입니다. 선악과 석탄의 전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분심의 제안서를 가지고 있으나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향해 됩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인 원죄가 이기됩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죄를 올려야 죄의 무탈에서 벗어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무엇일까요? 이 원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식도들은 아당과 희아와가 성악과를 담고 탈학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천재기 3장 6절에 의하면 여자가 그 놈을 본 즉 먹음 지도하고 부안 지도하고 지혜복에만큼 평생 없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의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도 주며 그도 먹음 지도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과연 이 성악과 극나의 열매일까요? 사과나 부수 같은 무지일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은 15장 11절을 보면 입에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선악과의 문제대로 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불이라고 알고 있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문제대로 과일일까요? 아니면 비와 선치일까요? 그리고 또 성세기 3장 4 문제를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를 대해 너희가 별 꿈 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나에는 너희 눈이 밝아 환하니까 멋지네요 천하늘 알주를 하나님의 하십니다. 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즉 인간을 탈시킨 주제가 뱀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로도 무엇일까요? 성기의 도대표는 인간과 대화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기시도 12장 구제에는 환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걸려는 이 배로 문제대로 뱀이 가요? 아니면 뱀이 가요? 오늘 날까지의 문제인 주의 꾸역을 보면 선악과 직함 대변인 정체에 대해 무엇이나라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치 전용하시기 때문에 인간 탈학형에 대하여 감성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뭐였지? 알겠습니다. 왜 인간 탈학형에 대하여 감성 없지 못했을까요? 히어링 원인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초보 콩듀회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